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상식이나 이런 거하고는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시민들은 대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62%가 가결의 낙관적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만큼 민주당을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구나. 정상적이면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나 제가 밑에 작은 제목을 붙여놓은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면 60-70% 정도가 민주당의 의원 자율에 맡기게 되면 당연하게 가결안이 나오겠지만 그건 평범한 평범함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그런 거가 제대로 작동할 때에 62% 가결이 가능하겠죠. 저는 거의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시킬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결과입니다. 542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은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고 하는데 2월 27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보통 시민들 가운데 한 67%가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란표가. 반란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맞아 떨어질까. 이게 조금 전에 봤던 123명이 했을 때는 62%니까 545명이 했을 때는 67%를 증가했지만 거의 60%, 70% 정도의 사람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되게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 이렇게 가정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겠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의원 자율에 맡기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부결안에 대해서 다 힘을 모을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론 결과가 65%인데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